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 여러분의 박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N수생들에게 라는 주제로 퀘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조교들 중에 N수생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학은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얘기가 어떤 말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사실 멘붕이 왔었어요. 사실 선생님의 상태나 여러분의 상태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꼭 지켰으면 하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N수생들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좀 마음이 허한 부분이 있냐면 소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나는 지금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 물론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도전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꼰대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긴 인생에 걸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은 가장 소중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시기. 소중하다고 하면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탐구 선생님이니까 탐구에 대한 학습 방법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습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아예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 바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3수 뭐 그리고 그 이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정신도 흐트러져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다 잡는 그런 습관을 갖다가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학습 태도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거를 갖다가 항상 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딱 그 고등학교 때랑 다르게 시간이 막 되게 많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해요. 초반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여름쯤 돼서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선생님 친구들의 예를 들어봐도 과거에 예를 들어봐도 이렇게 재수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반 기세가 막 좋다가 후반에 여러분들 흐트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너무 허비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쭉쭉쭉 하면서 여러분 루틴을 정해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획은 알차게. 계획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계획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플래너에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막 잔뜩 짜. 한 막 열 개씩 짜. 그랬는데 막 이런 게 있어요. 플래너에다가. 애들이 할 때 X. 못한 거죠. 세모. 세모는 뭐니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들 플래너에 세모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X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일단 한 두세 개 정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걸 세운 다음에 그걸 다 하고 나서 계획을 다시 짜세요. 특히 이건 선생님 얘기기도 한데 선생님이 약간 의지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의지박약?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개인적으로. 체력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한 다음에 그 시간이 남거든. 다 하면. 최소화시키면.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앉아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효율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 짜는 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계획을 잘 짜면 여러분들 정말로 학습효과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획을 최소화시킨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가짐 같은 건데 여러분들 생활습관에서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평상시에 이게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일종의 성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취라는 거는 여러분들 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계획이라는 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하려면요.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스스로에게만 보일 수 있으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줄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한 건데 선생님이 이걸 찍는 이 시점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 왔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실은 나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이 본인을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이든 성적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선생님이 학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특히 N수생들은 시간 활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냐면 스스로 스케줄을 짤 수가 있다고 완전히 그리고 수능을 위한 공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탐구를 위한 탐구 데이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탐구 데이를.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방법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편차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반드시 오늘은 탐구를 어느 정도 공부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데이를 여러분들 반드시 정해놓고서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최소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에 한 주에 최소한 4, 5시간 정도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면. 알겠죠. 한 번 했던 학생들이라면 좀 줄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감각에 관련된 문제거든. 감각과 기억력이에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아마 깨달은 게 있을 텐데 생각보다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빨라요. 내가 이걸 지식의 휘발성이라고 그러거든. 엄청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걸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는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기억을 잡는 거에 게임하고 똑같아.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데이를 꼭 정하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공부를 한 번 해봐서 알 테지만 특히 N수생들은 여러분들 수능 연계 교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분석이라는 건 선생님도 분석을 해주겠지만 스스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걸 갖다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N회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주 보시고 자주 푸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N수를 하면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수능 연계 교재 같은 게 거의 뭐 걸레짝이 돼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교과서까지 열심히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랑 또 이러한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최소 올해 목표를 잡을 때 개념을 한 4배독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한 계획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탐구는 담아줄 수 있습니다. 이왕 제수, 삼수 결심한 김에 담았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는 담았는 걸로 하되 너무 처음부터 스퍼트를 막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꾸준히 반복해서 다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N수생들은 좀 여러분들 장인정신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장인정신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반복하고 계속 꾸준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험생활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번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정신력 소모가 되게 심하고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막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매년 수험생을 하죠. 매년. 여러분들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이 시점에 지금 2월달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합격을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캠퍼스를 누빌 그럴 준비를 하고 있겠죠. 선생님 뭐하고 있겠어요? 또 N수생 캐스트 짓고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 인생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뭐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이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보세요. 왓칭뉴 알겠죠? 항상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힘들면 선생님 게시판에 찾아와서 고민 상담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늘 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응원할 테니까 같이 함께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